방풀 7이구요 바로왔네 십새끼들 와아 바로 찾아왔네 아니 msh님 msh님 매너채팅좀 부탁해요 pork msh님 msh님이 msh님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건컬드 길게 x 빠지네 나도 몰래 우연히 봉 왜이렇게 쎄이 나를 쎄XX야 쎄스를 먹는거냐? 씨발 많은거냐? 밤불로 안꼈네 밤불로 안꼈네 밤불로 안꼈네 아싸 먹었구요 히에스 다 둘 먹어 먹어 이발라마 좀 먹어 오우 히에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딜규잼 히에스 으윽 으윽 오우윽 으윽 흐으윽 깔끔이야 이게 정도면 만족해 집에 갈란다 아 집에 갈란다 만족한다 찌까른 척하고 한 라인 더 챙기기 경험치라도 먹깅 accompanied by 뱅뱅 아 아 아 성략 아 공개 정 아 시발남들 몰라 시발 도망갈려 아니 왜이렇게 욕심내 왜이렇게 방송 욕심내 애들 뭐해 뭐해 애들 미치겠네 다 와 다 지노차 던지네 감당한대버리기 잠깐만 아 시발 무슨 시발 이거는 어 사기 끼고 뛰어버리기 무빙하기 집에 어 저거 집에 가지냐 뭐야 아 진짜 게임알만 진짜 안나게하네 그냥 가서 해라 뭘 뭘 하겠다고 뭐 시발 이거 지랄하고 있어 아이고 미친새끼인가 시발 아이고 내가 더 줄까 어 궁켜야지 시발 마구마구 궁켜서 파밍하기 specialize 아랑 미친새끼 저쪽이 붙 911 전 또 답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.. 무슨 버스 터졌어. 아..씨.. 아.. 이거 정신병자들 데리고 또 보지드에 하드캐리 막지 답이 없겠는데? 보지드 이 타이밍이? 위에 상탠가? 어.. 너 이거 뭐지? 아니 다리우스님 데미지의 상태가? 어? 아.. 브랜드 트롤한다. 차단하고 해야지. 네네네네네네네 이 집은 개꿀잼이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따 돈 어렵게 모으네 이거 지금 다리우스 CS 55개 이 새끼는 뭐 도티파밍나는거여 뭐하는거여 이 새끼 뭐하는 새끼여 이거 이거 뭐 도티파밍나는거여 뭐하는거여 다 얘 트롤하는데 이해해 재재야 원래 방송타면 던지는 애들 있어 이해해 어 했다 했다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저런 새끼들 한둘이 아니야 그... 네데데데데데데데 그를 좀 하고 동생할때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왜그래 적당히 형 이러고 재미없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 . ㅋㅋ 모르는 척 하지마 씨발라마 개청장인걸 다하라 개새끼야 왐마 힘들어 죽겄네 게임에 애들 던져싸서 어 적당해요 어 딱 저새끼 던진거로 애들 다 커가지고 쌍놈의새끼 저거 공키고 또키기 저기 존나 쏴가지고 도망가야돼 씨발 저거 또 부지나 어 공부있냐 어 추널 데미지의 상태가 어 뭐야 왜이렇게 세 뭐야 어 존나 왕기했잖아 어 어 뭐야 이제는 아 존나 빡쳐 아 아 브랜드가 골고루 풀렸어 골고루 부정할 순 없지 다 먹고 껏는데 지금 못룰 탈 옭 아 베이컨 너도 와면 뇌드 아이 ㅅㅂ Q. Q. 안 돼. 안 돼. 그냥 줘.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. 싸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. 차이 많이 나가지고. 아 나 모아줄게 좀 가고. 왜 가냐? 하는 이유가? 우연히 내게 오나봐. 아 다리우스 존나 무섭네. 다가 터지거든요. 불클에다가 야몬까지 가네. 이 새끼. 이 새끼 던져놓고 멘탈 터진 척 개질이네. 어디로 가야지. 석고 석고 돌리고 석고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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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아니. 시발. 대략부터 있을 때 들어가지. 시발. 석고 깜만. 그것이 뭔지. 유. 부끄. 앤리스 몇 킬이지? 지금. 1킬 참었지. 딜템이네. 시간이 다 될가는군 뭐하셨어?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도망가자 전배 두개빼 개이든 존나이든 야 속보냐? 정말 확 오오오… 친구들 이따 보자구오ást 잘빼네 잘빼어 요거우 artists 성공적 이구먼 브랜드 형 시야석만 가자 시야석만 가자 진짜 뭘 안할게 시야석만 가자 뭘 안할게 어 게임 퍼졌습니다 어 열심히 해보게 아 브랜드의 위치가 아니 이거 왜 미니언 뒤에 있어 아니 미니언 뒤에서 죽어있죠 누구지 저거 저 그냥 슬로잉한거 아니냐 미니언 뒤에서 죽은거 아니 아칼리의 인성의 상태가 던져버리네 그냥 잘 들린다 음 아 브랜드님의 인성의 상태가 어 흠 던져버리스 탑에 있고 흠 두 라인 두세 라인 먹으면 로아는 뜨겠네 어이씨 아 좀 먹자 이제 시야석이잖아 이렇게 하면 쫄겠지 난 시야석만 빠져야지 난 시야석만 빠져야지 아우 힘들었어 카타 메자이 아니 브랜드형 카타가 아니 형이 던져주니깐 카타가 메자이 갔어 노코어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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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시발 나도 던져버리기 아우 시발 아우 다와라 굿 오그로 굿 설계인척 굿굿굿굿 소클레이 굿 어어 카즉스님 에시가 그 라인클레어가 좋아 그래도 구워킹 마구마구 해 어 마구마구 로아에다가 얼씬만 가만히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지금 이거 게임이 역전 강 아직 있어 아우 부세던졌네 카즉스 부세던졌네 카즉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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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 할생각 없으면 쳐어 어 뭐해 뭐하더라해 아니 브랜드랑 걔 던진다니까 지금 아직은 왜그래 왜그러지 아니 의욕도 없는데 왜하는지 모르겠네 어 얼씹 일단 얼씹부터 쪽으로 안할순 없잖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대상황이 다 사미, 보겸아 브랜드 나한테 트론을 떠돕니다. 써넷쳐라. 음, fuck you. 널 fuck you나 먹엉. 음, fuck you. fuck you. fuck you. 널 들린다. 안 되졌냐? 호드 좀 안갔네? 고륵봐 wanna'르 según 아기rico 49IG 이 لو 세 명. 두대면 두대면 소시태릿. 여기로 다닙니다. 아이구는 저녁으로れない tristev 소시태릿гр 자세hythm 음, 남쪽을 hyp estánding 왜냐면 자이라 궁으로 타드로 올라가버리기 아 미친 아 아니 진짜 브랜드 심총이라니까 일부러 올라간다니까 자이라 위로 아 진짜로 자이라 궁으로 올라간다니까 일부러 아 일부러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아 나도 던지긴 했는데 나도 던지긴 했는데 아 진짜 심총이급이야 지금 비사지 가야겠다 아 이거 템 뭐 간 다음에 아직 게임할만해 음 이 차 막았고 지금 쟤드 스플릿에 돈 벌어오고 있고 버티다가 진짜 어차피 카타리노 존야 없잖아 또 들배지기 한방이야 아 이 새끼들 멘탈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이만 에헤 이걸만 SX 미친놈들인 거 지잘하냐 튀이기 이 껄리면 퇴가지때버리기 못잡아 이때로 못다니 새끼가 those 지금 아직 우리 사왕 비제도의 초신성들이여 아 엘씨도 침착하니 잘하네 와드와드 궁키면 이게 방어력이 올라가던가? 응 아 근데 잘 못먹는다 지금 아테라온이다잉 지금 엘리스 무탐스로운디 엘씨도 침착해 아테라온이 엘리스 무탐스로운 엘리스 무탐스로운 똥뿌려버리기 스플릿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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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까다잉 어 게이트린 게이트린이 지린 상태가 어그로 게이든 어그로 게이든 푸시고 좋았어 아싸 좋아요 좋아요 게이든 게이든 뭘 던져버리기야 어그로 일부러 집에 못가게 한건데 애들 집에가서 못했는데 어우 던지지마 이거 역전답 나왔어 진짜 아니 브랜드님의 상태가? 아 진짜 죽여버리기싶다 아 왜그래 타 streams 사您이가 포스트레스 여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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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 이 pior scheduled 설성 이렇게 제대로 갈래서 좋았어 좋았어 안좋았어 깔끔했어 한번더 어그로 끌게스 지금 신지들 어그로가 클릭이 좋은 이유인가 지금 다리우스랑 맞다 이런거 아니고서는 어그로를 끌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못잡아 여기다가 망령의 두번 망구를 깔고 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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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끼고 튀어버리기 긍정 개샌키야 걸리고 어그로 개이든 믿음이란 믿음이란 어그로 개이든 다리우스 보 다리우스 보 카타 다리우스 카타 그리고 앨리스 보 빨리 밀어밀어 아 일부 던진게 아니야 이거 지금 다 잡아놓은거잖아 뭐해 개샌키야 너 또 던지기 점프부터 쓰는 노답이네 진짜 아니 코앞에서 점프부터 쓰냐 미칠새끼야 너 씨바 아이디 뭐야 이새끼랑 듀오거든요 너 블랙 씹새끼야 미칠새끼네 왐마 면상에서 점프하기 어어? 어어? ㅅ 7초 씨바 아아 하하 족 됐네 지금 오 천천히 해요 천천히 히힛 아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어야지 멘탈을 좀 잘 잡으면 제드 징이 저기서 죽네 이 새끼 빨람이 남았다 이 새끼가 미친 미친 힙부빙해버리기 힙부빙 빨람이 남았다 빨람이 남았다 또 던지나요 카직스 방구 차 따라가기 이 새끼들 어 아 매담한 좀만 잡는 것 한저만 하겠는데 일단 얼심 비오중 음.. 그래가자 나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라니까 지금 어그로 끌고 쟤드 스플리나기 시간 주고 하는거라니까 근데 브랜드가 약간 씩새끼여서 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 모르고 우리가 뭐 자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지금 우시 속 다리우스 개꿀 개꿀 힐 없냐? 아.. 브랜드 브랜드 더 밀어! 안되겠다 안되겠다 사용까지는 상관없고 아직은 괜찮애 게임이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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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s 힝 힌 강타 뺨 게이득 강타 뺨 게이득 똥뿌리기 씹새끼야 뭐야 이게 헤르메스냐? 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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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계속 하자 똥뿌리잖아 쟤드 쟤드 흑over 흑over 집중하자. 바로 맞지지마자. 바로 맞지마자. 저 마코 죽었을려나? 죽었..겠..다. 아닌데, 자베리턴 안죽었겠는데 뭐.. 생각났으면 서로 녹는거라니까. 지금 엘리스 여기있고. 난 테레몬이네. 어? 어? 맘만한 새끼 없을텐데? 숨도 도려면. 도망가라. 아.. 아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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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린다 바리우스, 씨발라마. 분노 맛있지? 개새끼야. 분노 맛있죠? 시셈끼야. 걸려들어.. 나이스 나이스했어 어 정말 나이스했어 역전거 나온다니까 파시암버 툴베지기 역전거 역전거 나다 해봐 이거 어 아 장당한데 역전거 나온다 이거 진짜 다리수 템파라 저거 시발 쟤따한테 몽끝난다니까 저런 다리수가 지금 이거 뭐하다고 할까 애들아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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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정당한 영광이 있었네 어 영광 정당한 영광 이거였네 아아 지금 정당한 영광 아아아아 대천상 너무 너무 비싸 지금 대천상 너무 비싸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군 시간이 다 돼가는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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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아 그러믄 하아 하아 와드가 있어야 뭐 시발 스틸을 하지 시발 뭐 번지기 아 지금 이건 284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난 소치만한테 이런건 어그로 끌다 죽었다 진짜로 포탑 밀다가 쟤도 포탑 밀고 아 방금 역전거 나왔는디 아 존냐라도 가요 존냐라도 아 이거 템 뭐가지 이거 아이들아 라일라이 라일라이 인정 라일라이 인정 아 나 바로 내 오용이네 아 고생했어 바로 내 오용 아 스스로 이 새끼들아 제대형 미안해 원래 나랑하면 이상한 애들 나 부터 브랜드등 에 브랜드 에 영어 주신네 진짜 보니깐 나를 또 뽑았냐 나를 리포 해라 달꽃떡 달꽃떡 또 봐주니까 또 방방 뜨지 달꽃떡 또 미쳤지 또 분위기 못맞춰서 지금 미쳤지 분위기 또 못보고 나대지 또 달꽃떡 어? 꾸나대지 어? 미쳤지 또? 어? 정신 못차리지 달꽃떡 오수하라 밥먹었냐 오수하라 용바로니 생각보다 많이 못미렀어 아 왜이렇게 왜이래 아 자이라의 길이 상세나 시발 용바로니라도 꾸있네 시발 똥타가 미친 왕마 시발 아 아 용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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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